이탈리안 민트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안 민트 소스는 스파게티 위에다 얹어먹는 소스입니다. 재료를 보시겠습니다. 고기를 다져놨고요. 토마토도 다져놨습니다. 모든 재료들이 다져놨는데요. 냄비 쪽으로 가겠습니다. 식용유를 둘러주시고요. 식용유를 둘러주시고 여기에 고기를 넣어서 볶아요. 고기를 넣어서 볶아요. 고기를 넣어서 볶다가 여기 마늘을 넣어주세요. 마늘 넣어서 볶다가 세러리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토마토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볶았는데요. 여기에다가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주시고 여기에 스톱을 넣어서 끓여주시는데 월계수육과 온회간호를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푹 끓여주시면 되죠. 여기에 소금, 우추로 반을 해주시고요. 소금, 우추로 반을 해주시고 월계수육은 꺼내서 버려주시고요. 자, 이걸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셀인 삶을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파셀인 삶을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